하하 오케이 여러분 셋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어 제발 저 어어 제발 얘는 뭘 타고 있어 으 이거는 오케이 아이고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시작하자마자 불이 죽고 있네요 안타깝게는 첫번째 에피소드에 이 시리즈 첫번째 에피소드 유튜브 엄청 잘 나가는데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는 시청자가 많이 없었어요 이건 아쉬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건 유튜브입니다 그냥 죽어 아 이 진짜 죽지 않아 그냥 죽어 줘 주사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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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고 다 변잡 다 변집한 다음에 그냥 한 영상으로 어떤 게임 업로드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런 풀 플레이 에피소드 같은 아 유튜브영상 유튜브시를 엄청 재밌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인기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거 먹어 지 쏟 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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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 거기로 가면 안돼. 무슨 버튼 누릴 수 있을까.. 아~~~ Yeah 엘리베이터? 아닌데. 거기 왼쪽 옆에 누구 있을껄? 네 네 협동하자 협동하자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여자 우리 사귀자 저 자식 믿지마 보기랑 다르니까 어떻게 알아 우리 그냥 어 어 하니 낚아 물어 내가 그러긴 했지 간방에 도킹할 때까지 기다려야돼 난 저녁을 잘 중이지만 넌 못할거야 내 말 잘 들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면 길이 있을거야 가서 다시 연락해 자 쓰레기 처리장 어디입니까 대체 이게 뭐야 그거면 도움이 될거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알겠지 곧 만나 오케이 아 진짜 진짜 헤헤헤헤헤 감방 안에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어요? 어어 그럼 점프하자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방법 방법이야 방법이야 아 나이스 우리 여기 있으면 지금 들으면 안 돼? 전 아까 여자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어서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시촌자가 있으면 고마워요 저랑 시간을 보내 보내준거 여러분을 비해 힘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우리 한번 지금 여자분에 대한 정보를 한번 듣자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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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다니 나캄무라 아 오케이 일본인이네요 아 진짜 아무것도 테러리스트 당시 아우터웨이 소속 어 테러리스트야? 오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해킹이 능한 것으로 알려짐 지백인 유로파 사건 관련 유의자로 지목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중도 사건의 혐의로 수배됨 위험도 높음 디문하지만 진짜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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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년에 태어났네 어 오케이 오케이 으어어 당신 봤어 어디 갔어? 환풍기가 있을 때 오케 오 이거는 아 술 식스팩인 줄 알았어 술이 아닌데 전 술을 안 먹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마 술을 마시기 시작할 거에요 어? 데미지 어디야 저거 진짜 보기가 어려운데? 진짜 보기 어려운데? 한 번 아직 한 번 더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거 파악못했어 왜? 왜? 뭐였어? 어 내 말이야 어 어어 우리 탄창 아 우리 탄창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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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당한 당한 후에 이미 그런 거 있는 것을 다시 까먹었어요 어 어 여기 들어가있어 아니요 아 점프케일을까 아 아 아 가위 아이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쉽다 전 아직게 헤비 에텍 한번도 성공 못했어요 아 여기 들어가면 안돼 엘 아 진짜 그럴거 할수도 있네 오케이 전 잘못갔어 어디야 나 나 나 나 나 나 와 진짜 엘스 좀 주세요 고마워요 베이비 시스템 마음에 안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특히 여러가지 적이 있으면 동시에 저한테 공격하면 그냥 그냥 어 그런 듯이었구나 지금으로 지금으로 어버쇼 피해야하네 좀 있다 이해하는줄 알았는데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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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근데 전 관거리로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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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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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보자 오케이 그건 안됐네 그건 아예 안됐네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네 어 그냥 지나가자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하니 두마리가 있나 아니면 한마리가 많이 있나 아 하나만 있는데 안에 두마리가 있는 것 네 그냥 지나가세요 치명적 무력 사용 허가될 아냐아냐아냐 저를 안받지 저를 안받지 좀 무시해봐 나 여기 인것이 아닌데 네 네네네네네네 나 여기 인것이 아니야 그냥 꺼져 가기전에 꾸득해주세요 좀 더 지나가는데 아이고 큰일이다 으휴 어어어어어어어 잘나는 으흨흐흫 흫흫흫흫흫흫흫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이 나쁜 놈아 에이 저한테 왜 이래 아 아 아하 아 아하 아하 네 이것도 방법이야 으하이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히히히히 어씨 어 어 네 그냥 그냥 가버리세요 전 스피드런 방법 찾아네 오오오케이 여기는 무슨 점스케어 있을꺼야 나? 언제? 젠장 없나? 오케 어어 이 어 어 어어 그게 뭔데? 가져가야되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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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 오우 오우우 ou우 ou우 운이 있었어 오우로우 엔캐는? 어! 고마워요 지금 어디로 가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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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땅이다! 도대체 무슨 새끼가 이런 걸 설치하고 있어? 오! 오! 우리 혹시 이 게임은 그냥 그 행성 우리 유로파에 있죠? 우리 유로파에 나갈 수 있을까?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왜 쓰레기 처리 왜 도대체 왜 쓰레기 처리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니? 오! 오 이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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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죽이네 그래 아주 죽이게 좋지 그 폭풍이 일멀여 죽으면 진짜 끝내 줄거든 그러게 저기 경남 구도부야 그게 우리 탈출 티켓이야 그래 저기서 많은 일을 했었지 이제 맘이 일거든 내 인생으로 돌아가야지 내 피해 때려면 하라고 그러려면 일단 거주동 구역으로 가야되 나..내가 무슨 س을거기까지 가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게 있어서 걱정마 도와줄게 거기서 도와줄건데 저 밑에서 일했었거든 정보수집 못해준 그런거였는데 괴롭혀둔게 있어 가까이가면 니코어에 업로드한 소프트웨어가 켜질거야 그걸 따라가면 돔까지 갈 수 있어 간 다음에 트랩역에서 나랑 합류하는거지 아주 쉬운거 알았어 다시 올라갈게 아니 그건 안돼 지하로 가는거잖아 도움이 가야 신호가 도록 아아 나한테 또 말안한거 있어? 그냥 빨리 확인을 해 근처에 엘치가 있어 그리고 오케오케 오우 누가 뭐가 들어있을까? 몬스터 들어있을까? 지금 몬스터 들어있을까? 아닌데 음 저는 혹시 여기 무슨 업그레이드 모듈이 있어? 아닌데 한번 아아 이거 이거 그냥 계속 필요할까? 임시무기나 잠긴 문을 아 그런두구로 맞아맞아 에너지 변환기 리포지에서 소량의 카레스토렉 크레딧과 교환할 수 있는 오케이 우리 이거는 진짜 그냥 크레딧 어음 그냥 밟아 밟으면 돼요 어 이 친구 누구지? 게이니스 케이틀린 말러 박사 블랙 아이온 어 진짜 돌아가면서 못 들어요? 어이없어 어이없어 어이없네 네 테스트 네 우리 진짜 내려가야 돼 아이고 어이없어 이거 또 로딩스티린 네 고조지 나이스 나이스 어허 어허 근데 진짜 이 게임은 아하하 그래픽과 분위기 진짜 멋있어 다만 그 피피 시스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데드스페이스처럼 그냥 어 원거리 무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거리 무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 내가 참 기록이 어딨다는거야 인벤터리 가득참 어이없다고 아 나이스 지금 음 우리 유제이 시 프린트 하나된 하루 보내세요 공격력이 증가하도록 에너지 좋은 전기를 음 음 방어 성공 후 교도관의 끈접 공격으로 방어하면 공격자의 팔이 부러진 가능합니다 어 어 어 방어 어떻게 해요? 방어 어떻게 해요? 방어 어떻게 해요?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왜냐면 방어 그냥 피피한 말이지 아닌가? 유제이 시 프린트로 원하는 걸 만드세요 공격력이 증가하도록 에너지 에너지 조절기를 관청정맨 왜? 아 이렇게 많이 없는데 해서 업그레이드 안되나? 주사만 판매 일단은 이거 판매하고 나이스 그리고 우리는 400이 있다고 900 필요 네 유제이 시는 어떠한 화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프린트죠 완료 네 멋있어 나도 알아 계속하자 에 반격? 왼쪽 스틱을 R으로 밀어서 적의 근접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공격을 막아내면 월신 적은 비해를 받습니다 공격을 막은 후에도 반역하여 기회를 늘리세요 낮은 곡은 저에게 비해를 입히고 적을 넋다운 오케이 오케이 반격 응 잘 되길 우리 잘 되길 배벽 주사만 더 받았어 몰라 몰라 그냥 목소리 잘 조절되진 않아요 가끔은 너무 커요 가끔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적들이 어디인지 파악 못해요 제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다 파악이 안돼요 이게 뭐야 이거 멋있긴 해요 여기엔 이거 뭔데 이거 버스방스런 보인것이 아냐 오 눕박스 찾았어 자막이 좀 네 오케이 얘는 말하는 거 와 그 자막이 좀 진짜 우리 이런거 해야하네 일단 룩박스 첫번째 버즈 우리 뭐해버렸어 허어 오 오케이 지금은 나 나 네 여기 나이스 우오오오오오오아 우리 혹시 이렇게 해야돼? 아냐 우리한테 뭘 원하네? 음.. 혹시.. 아! 벽.. 그 벽 위에 무슨.. 공간이 있었어요. 어, 이게.. 이건 좀 비용한데 여기는 그냥.. 목이 발사면 안 돼. 왜? 왠지 이 게임이 점스케어.. 잘 안 돼요. 전 보통.. 으악! 여기 누가 있나? 으악! 여기에 상하는 몬스터 당하고 싶은 것이 아냐. bb. 전 지금 방어했는지 몰라요. 이 싸움 시스템이 이렇게 이상하니까.. 뭐.. 뭘.. 상응했는지 안했는지조차 파악 못해요. 나.. 나.. 어디 가래? 아아.. 카우.. 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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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변환종 인가? 오케이 어 우리 하지 말자 아 까비 오케이 어 아 거기에서 왔구나 어 오케이 여기 누가 있네 기록이 10일 시 뼈대 중이다 빨리 처리해야 돼 사이다 이 따라 유역의 6번 탱크로 연결된 파리 2가 있다 이마 여기는 문이 있어 여기가 문이 있다고 닫혀있다 반격 전 지금 반격 성공했는지 몰라요 뭐 일단 계속 가죠 어... 아 계속 네 지금은 어딨니 어디로 가야 돼? 던져 그냥 던 좀 주세요 아 제발 우리 다시 여기야 대박 아 박스 이거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아 어 이게 무슨 동굴에 있네 커피 한 잔 어? 네, 이거는 버스 방위치 어디서 가? 버스방 안면 그냥 애들이 너무 많이 있을걸 난 다시 그런 죽은 모기인에 당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쟤 락 간장 어 있네 나 아픈 놈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거 버스였어 아니면 그냥 어 새로운 적이었나 당신 누구지 새로운 호금 어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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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다 아 아 이 친구였지 아닌가 어쩔 수 없었나 죄수들이 온 교도소를 들쓰시고 했으니까 오늘 봉쇄할 수 밖에 없었나 나무도 없나 듣고 있네 자이 아닌 것 같은데 군대원 조치가 당했습니다 소무가 너무 많아요 일단 전부 대가 계십니다 나무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좀 별로인데 그냥 한번 하이라이트 해야되네 새로운거 하이라이트도 해야하네 그거 뭐였어? 오케이 길이 이게 뭐야 길이 어디입니까 잠금 어디에 무슨 시치가 있을까 아 나이스 우리 아니 우리 거기에서 왔어요 아 문이 열었다 나이스 문이 열었어 여기는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저 빨간 파이프를 계속 따라가보자 오케이 근데 일단 여기 뭐가 있는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나이스 용 아니라 물 이건 뭐였는데 네네네 그냥 지나가버려 나이스 상관하지마 어 어 어 오케이 들어 아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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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판매할 수 있어? 주사 하나 판매할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업그레이드 할까? 이건 뭔데? 모기 반동이 감소하도록.. 야..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데 모기 공룡력 범위가 증.. 그건 괜찮은데 반창?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아직.. 이거 뭐야 엔켄 권총탄약 이건 그냥 탄약 만드는거에요? 아니면.. 탄약 업그레이드인가? 아니 그냥 탄약 만드는거에요 충전속도 증거하도록 아.. 그거.. 그거 좋을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도구를 제거하세요 나이스 근데 전 여전히 아.. 무기말고 그린 파위 미터로 직시 충전합니다 모든 배터리 백인 에너지 소모로 인해 1회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 안돼 이거는 이해한가요? 또.. 또 그 점프 스케어 안됐어 이건 진짜 이상한데 점프 스케어 잘 안돼요 이 게임 지금.. 지금.. 지금 안돼? 아.. 아니 우리 여기서.. 우리 여기서 왔어 다시 지.. 지금.. 여기로 가야돼? 아니면 여기 다른 것도 있어 여기 가면.. 오케이 아마 다시 그.. 그 물김을 지금 우리한테 공격할거에요 우리 거기서 왔어? 아닌가? 아.. 아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 죽었어 엠.. 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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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으로 가야돼 넵 올라가자 오우 우리 여기 어딨니? 이게 밖에인가? 풍기 황 art pop 손 나이스 계속 하자 틈 얘기를 오케 빨리빨리 자 빨리만 향하세요 와 회피 안돼 나이스 나이스 주사 맞아야되네 오케이 계속가자 호! 아...이거 먼데? 오 박스 이마 이마 인마 아 죽을거야 아 이 싸움 시스템 아 이 싸움 시스템이 너무 별로 어이없어 여러가지의 상대가 너무 어려워요 뭐 아 아 아 아 저희 우리 뒤에도 빨리 앞으로 가서 우리 예는 잡아야 돼 아 못봤어 아 헬스 좀 주세요 헬스 좀 주세요 나이스 다시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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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발 이 친구 진짜 아 딱 딱 어이 없어 어이 없어 어이 없어 저는 그냥 그 그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을 그냥 피피못해요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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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뷰즈 아야야야야 뷰즈가 어디야 뷰즈가 어디 있습니까 에 너무 많이 가득 찬 좀 그냥 주스 하나 맞아 아 뷰즈 여기네 지금 자시 얘들이 생길까? 네 어어 미친놈들아 오우 아 뒤에 노력했어 어헤즈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우리 샷건 필요해요 아흐흐흐흐흐 흐흐흐 맞어 맞어 도외드록 빨리 샷건 그래요 아님 방화구 방화구이라도 도외드록 빨리 우주선을 가서 도와드록이 탈출해야돼 탈옥해야돼 어음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번 여기 막 아이템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도와드록 방어하지 말아 말자 용서제어실 오우 6번 이건 버스방이 아니야 싫어 어어 여기는 이미 여기 단장도 있고 우리 단장이 얼마나 많이 있어 괜찮은편 수리 도와드록 구급 교도관으로 코드 팩트 카드 오케 이 교도관부터 찾자 오케 나중에 여기 애들이 있을 거에요 이미 이미 알아 이거 이거 봐요 이런 것 좀 차 있어요 이건 혹시 아아 이거 아마 던질 수 있네 이민털 어 관리실 F4 여기 뭔데 사무실이요 죽음이 오는데 어 싫어 이게 뭐야 어 이거는 그레데스로 변화할 수 있네 바꿀 수 있어 어? 노락시? 어 이거 비싼데? 어? 어? 어디 뭐 업그레일이 있어? 아아.. 잡ang기? 무슨 말이야? 지금 잡ang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우 보기봐요 프린트에서 도구를 제거하세요 아 아마 쓸 수는 없어요 그런 말에 어 뭐를 믿냐면 세어리왕 탄장과 후반단 어 조립중 나이스 무기 업그레이드 사용하진 사용하진 못해요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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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어 여전히 살아있을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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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클 그니까 이거는 헉 아 аж 그거 잘렸어 locks definite 오케 그거 써야 돼요 어...축수 및 돌연 변이. 축수가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적이 곧 더 강력한 형태로 변이한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변이 된 적은 지력과 구형력이 더 높습니다. 그...들어난 축수를 중으로 봐서 바리기 적을 처지하세요. 쓰러진 적을 찢밟아서 더 이상 변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아카는 왠지 못 봤어요. 죄성애 칭우 어 제임스 리스트 교대관 이게 뭐야 아 여러분들한테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죄만큼은 절대로 가마라도 깜짝 놀랐어 떨어져서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아니 우리 여기서 왔어